성과 시대와 푸른 거울과 땅의 모든 건 주가 쓰이게 바람을 담아 그리로 통화 성과 시대와 푸른 거울과 땅의 모든 건 주가 쓰이게 바람을 담아 그리로 통화 성과 시대와 푸른 거울과 땅의 모든 건 주가 쓰이게 바람을 담아 그리와 땅의 모든 건 주가 쓰이게 바람을 담아 그리로 통화 성과 시대와 푸른 거울과 땅의 모든 건 주가 쓰이게 바람을 담아 그리로 통화 성과 시대와 푸른 거울과 땅의 모든 건 주가 쓰이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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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평소에 목소리도 찬양해 주님의 주님의 귀신 사랑 찬양해 나의 빛나는 어둠의 신주 내 본자 변화되면 우리 주님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귀신 사랑 찬양해 나의 빛나는 어둠의 신주 내 본자 변화되면 우리 주님의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의 귀신 영광과 박수 우리 주님의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귀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우리 주님의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의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의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의 사랑 찬양해 예수 없네 세상처럼 즐거운 이길 수 없네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구원도 만들 수 없네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줄 믿을 수 없네 세상처럼 즐거운 이길 수 없네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구원도 만들 수 없네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구원도 만들 수 없네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건 되신 예수 여러분, 요한지 입세에 오게 되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아주 너무나 직선적인 말씀을 하죠 When we love the world, the Bible says We cannot love God There is no love for God in our hearts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지금 4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We're going through the season of Lent It's time to reflect upon the passion The suffering, the sacrifice that Jesus made for us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진짜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고, 내 생명도 아니고 Only you You are more precious than anything else 진짜 그 마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로 내가 모실 때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진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다시 한번 울어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남친 것은 없네 날 위해 주는 신 주 안 볼 수 없네 날 위해 주는 신 주 안 볼 수 없네 제 삶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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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그 삶의 모든 것만 내 신 주 안 볼 수 없네 내 삶의 모든 것만 내 신 주 안 볼 수 없네 내 삶의 모든 것만 내 신 주 안 볼 수 없네 내 삶의 모든 것만 내 신 주 안 볼 수 없네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아마 우리 여러 어떤 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한 걸 줄 수 없어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할 때 이것까지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솔직히 내 자녀들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기 위해서는 아니라 우리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원조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종이 부르는데 그냥 아랫동안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아직 좋지 않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에 같이 하나님보다 더 붙이고 있는 것 그것이 무상이잖아요 우리 다 내리는 것 하나님 진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갇힌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쁠 수 없네 세상에 누원도 갇힌 것은 없네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원도 갇힌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위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보다 더 위한 것은 없네 세상에 누원도 갚을 수 없네 예수보다 더 위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보다 더 위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위한 것은 없네 세상에 누원도 갚을 수 없네 예수보다 더 위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아멘